적포탑 바스티온이 문제야 그치? 나 궁 있어 나 궁 한번 가.. 어이 저 미친놈 저거 잠깐만 야 저건 뭐야 아 잠깐만 어 게이드 게이드 죽였다 바스티온 컷 됐어 야 나 겐지 한번 갈게 궁 쓰고 들어가 갈게 유승룡 개멋재 아니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한판이 죽어 아 근데 저 라인하르트 개웃기네 절대 방어야 뭐야 저거 진짜 순간 개웃겼네 회천 8개 8개의 천? 미친 아 개웃기네 나 진짜 아 여기서 8개의 천을 만나네 어 형 가자 어